신검 영법 2000피우? 이 세상의 물가는 절대 아니로다 저 에너지 칼로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? 신검이 자기 건 줄 알아봅니다 무릇도 후리라 마른 모델에 피가 내리고 비공자왕 나오시게 유명한 년이 천둥을 쏘는구나 아 이게 어디서 왔을까? 걸려줄라며 초 이해마야 반여세몬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치는 영원한 천둥으로 오지 차 한 잔이 모자라다 싶으면 이렇게 한 사발이 되기도 하고 비상사태 위험에 대비하라 왜 자꾸 내 흉내를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프로그램이지 정보를 다루고 뭐든지 변할 수 있고 준비 출발 긴급 메시지 도착 하바다 이게 터지면 지금 끝났다 쿄아 우아 한글자막 by 한효정